1일식당 준비 모임 오신거에요? 1일식당 준비 모임? 오후 4시에요 4시? 네, 4시에 시작합니다 네, 4시라고요? 네 아휴 시계를 한번 놔두고 이 제품은 전통 이 제품을 주로 사용합니다 너무 무거워서 이 제품은 전통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보여요 뭐가요? 내가 이렇게 입으니깐 옷이 진짜로 와 나 이 카메라가 정말 쎄어요 형님 살만 조금만 빼면은 진짜